이게 무슨 일입니까? NO GO NO GO 진경의 빅타 모조를 옵니까? 스타어텍입니다! 아.. 스타어텍! 빅업! 빅업! 2020 스타러스트 스타러스트 멤버 2부 세팅의 리액션!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컴백! 준비한창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본 투어도 있었고, 저희. 최근에 저희 콘서트도 한국에서 했습니다. 일본 일각씩을 드릴게요. 진행이 잘생기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닌가요, 이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잘생겼습니다. 저의 잘생김에는 저의 인생이 묻어나 있습니다. 전국에게 향기. 향기요? 제 피와 살, 뼈. 제이홉에게 눈물이. 이야, 질문이 하필 이런 게 오네요. 제이홉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필수템? 네, 항상 이렇게 밝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람이. 지민에게 복근이랑? 숙제죠, 숙제. 이게 하면 칭찬받는데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 10년만 더 하겠습니다. 랩몬스터, 전망적인 큰 색. 최근에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휴강화평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 지갑을 가방에 넣었는데 그 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니 얘기, 외계색이야? 귀 넓은 중. 전 발에는 타피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컨셉이에요. 칭찬받이 대구다. 저도 고양이인데 대구으로 넣었지 모르겠어요. 대구. 그럼 우리 드래그 했거든요. 드래그?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글랜스티비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저의 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다고 합니다. 한 명씩 골라보죠. 이게 21세기 홈? 22세기 네. 윤지연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방탄소년단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무슨 기업이 있을까요? 아, 내가 모르겠어요.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나 건축 같은 거 아니면 가구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가구 뒤에. 그럼 뭐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영인 첫 번째 비대 설치였어요. 비대 설치해줬습니다. 덕분에 저희의 엉덩이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박사홍 님이 유독 질문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박사홍. 궁금한 거 알아서 모르겠네. 다음 생이 여자로 태어난다면 이거 한 번 해보고 싶다. 다음 생이 여자로 태어나면? 저는 그거 해보고 싶어요. 여자 목욕탕에는 커피를 판대요. 도작 그런 게 궁금해요? 어째껏 목욕탕이네. 어째껏 목욕탕이네. 어째껏 목욕탕이네. 박지민은 여자가 되면 목욕탕에 간다. 됐네요. 깔끔하네요. 호기정 님께서 방탄소년단 콘셉트로 상여자를 보여주세요. 본인이 보는 거는 본인이 책임져야죠. 방탄소년단 상여자. 뭐 할지 알 것 같아서 내가 기분 아꼈습니다. 5, 6, 7, 8. 왜이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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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글랜스티비 스타아트익 시청자로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는 4월 29일 4월 29일에 굉장히 청춘청춘한 앨범으로 컴백하는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